똘똘 뭉쳐 스톤에이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고 똘똘 뭉쳐 스톤에이지 똘똘 뭉쳐 스톤에이지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별라미입니다 오늘은 스톤에이지 월 두번째 시간 한번 다음 퀘스트 받아보겠습니다 사각호박의 주인 이동중 엄청 많습니다 사람이 그의 고생을 얻은 사각호박이구만 하지만 성인식을 시작하려면 아직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남았단다 예전엔 이곳에 이곳까지 오는 것이 성인식을 위한 준비였으니 그냥 해저동굴로 들어가 성인식을 진행하면 됐지만 이제는 꼬마 항공으로 편하게 올 수 있으니 내가 성인식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오 내가 오 이제 꼬마 항공을 탈 수 있다는 건가 뭐지 어 카르타나로 가거라 다른 말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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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중 수국 어서와 통행중이 필요해서 왔지 자 해저동굴 통행중 행운을 빌어 오 거기 다섯 개 달렸습니다 오 배치 얻은 퀘스트 완료 레벨업 입구를 지키는 자 경비 통행중을 확인했습니다 동굴 안에 있는 자극 자극와 판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저동굴에 자유로운 탐험을 위해 해저동굴에게도 통행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운 탐험을 할 수 있다는 오 오 오 네 아 네 통행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 부탁하면 들어주시 들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크게 자세한 것은 묻지 마시고 자로삼에서 예쁜 꽃밭이 보인다면 꽃 몇 개만 따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꽃을 잠시 가지고 계셔주겠습니까 아직 용기가 없어서 너무 어렵다 용기바꿔 동굴 너머로 돌발 퀘스트도 한세 제한시간 무제한 나중에를 선택하면 퀘스트 메뉴에서 시작할 수 있어 수락 예 예쁜 꽃을 찾아야 된다 오 총 난 당신의 꽃 오 캐릭터가 두 번에 두 개가 샀어 사연 수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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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이아몬드 같은 걸 얻었습니다 열 개나 수량 퀘스트 완료 카루타나 카루타나 마을로 입장 예스 모가라 모가라 함께 갑니다 별나비의 모가 오 카루타나 마을로 왔습니다 총장 뭐 성인식 다재 아 좀 기다려봐 지금 수호성에 성계 때문에 골치가 아프니까 아니면 좀 도와주던가 성계 수호자에게 지금 수호의 성계 상태를 물어보고 와라 예스 오 챕터 3 수호의 성계 성계가 성계 수호자 갸동간도 대화하자 응 성계가 아직 때가 아닌데 어쩌지 어쩐다 어 이 느낌은 아 큰일났다 경비대장에게 전해야해 포보들이 포보 포보들이 멀리 앉아 마을을 지키는 자 경비대장 맥스에게 알리자 오 누군 좋겠다 레전드팩 같은 게 있어요 타고 다녀 막 좋겠다 기댄팩 맥스 경비대장 맥스 응 나다 이분이 바로 카르타나의 경비대장 맥스님이시다 무슨 일 때문에 자신을 찾아왔냐고 물으신다 포보 와라 대장님께서 포보들은 만만치 않은 상대니 너도 함께 포보들을 물리치러 가자고 말씀하고 계신다 고기도 좋습니다 고기 고백 오 포보의 힐 신공은 포보를 물리친다 포보 킁킁 역시 로이 말대로 성계가 약해져간다 케케 이대로 케케케케 이대로면 우리의 승리다 전투 시작 카페 그 캠 도시 도시 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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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많이 공격했습니다 오우 엄청 쎕니다 오우 돌고 우와 진짜 쎄요 멋있습니다 한 마리가 우위로 날려봐 예! 승리 전투 승리 수령 가능 안전 우리 대장님께서 마을이 공격받은 것은 아닌지 걱정되니 총장님께 확인 확인은 부탁하라고 말씀하셨다 상황 보고 총장 홀과 대화하자 카루타나 마을으로 다시 왔습니다 총장 홀 경비 대장 덕분에 여긴 안전해 그렇지만 설마 이렇게 빨리 포부가 눈치챘을 줄이여 머리 아프구만 너는 성계 수호자가 찾고 있으니 그쪽으로 가야 도장 마스터 하하하 뭘 걱정하십니까 저의 제자 백명? 백명이 포부들 중 순식간에 해치워버릴텐데 자네는 잠깐 날 보고 가게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줄텐데 싫어 오 마스터의 자신가 도장 마스터 경비 대장이 꽤나 좋은 실력을 가진 것 같다고 하더군 하지만 내 제자들에게는 안 될걸 아니라고 그렇다면 도장으로 보게 내 제자들을 이기면 인정해주지 어떻게 이게 백명을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 내 제자가 되던가 싫어 서버마스터 도발 백인 도장 완료보상 필리캐오늘 휴미나 날아다니 진짜 멋있어 운동 내게 어설픈 전략이 통하지 않아 어설픈 전략이야 받아라 이한테 이한테 쓴다 받아라 이거를 타고는 상력 안 돼 안 돼 이한테 받아라 기름이 부르게 사용 받아라 날렵한 공격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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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코르모 역시 쉽게 깰 것 같은데 행복한데 아닌가 오 진짜 세다 오 그래도 2라운드 초록코르모 초록코르모 얘한테 오케이 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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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야 얘한테 얘는 얘한테 얘한테 오케이 아 초록코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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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외로 날려 맥코르모 오 기술 오 맥코르모 기술 라운드 4 먼저 얘는 이거 얘는 이거 얘는 이거 얘는 이거 얘는 이거 오 얘 이거 얘 초록코르모 사은군가 그래서 구사 맞을 시간 얘 중독됐습니다 상대편이 맹렬한 물어 뜯기 족발 공격 보아 왜 왜 왜 예 이겼습니다 보상 고기 터치하면 닭기 닭기 예 보상 핵득 보상 보상 보상기기 1층 클리어 2층 시작 도전 2층 재생 너의 도전은 아직까지니까 100층까지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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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그렇구나 아 중복됐습니다 우리 군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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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뜨다 관자에 친다 타고나는 바래암풍 에코미를 뻗어 무대리 택기 예이 이겼습니다 쓰러지지 않아 전투 2연속 10회 구체명 탔기 무산 획득 무산 뜯 예이 무산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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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기 무서워 야 오 너무 세 이길 수 있을까요 꿈길 수 있을까요 우건이 와 위로 날려 봐 진짜 이렇게 3 기본 공격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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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옆 공격 무기 진다 진다 다곤하는 사령부 꽝 방어 공격 냉렬한 물었지 국발 공격 오 아직도 안공격 라운드 4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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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그렇구나 다곤하는 사령부 오 너무 세다 냉렬한 물었지 그래도 우리도 만만치 않자 공격 4 아 라운드 5 5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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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4층 도전 100층 언제까지 걔지 오늘은 스토레이지 월드 벌써 3층을 깼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4층 도전 5층 도전 6층 도전 100층 언제 깨지? 이거 까지와요 댓글 안와서 다 좀 있자 돌려주세요 스토레이지 월드 무조건 100층까지 깨주겠어 우선 푸드 무조건 1층 도전 2층 도전 2층 도전 2층 도전 2층 도전 3층 도전